오빠! 응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오우, 샛 뭐지? 몸무게인가? 맞아, 좀 쪘어 근데 여기서 쪘다고 하면 싸닥시간인데 자기 설마... 모르는... 아, 당연히 알지 어 That's right 쯧쯧 이런 식으로 나를 시험하면 곤란해, 베이비 너를 몇 번 봤는데 모르겠니? 컬러 오브 팬티 아니... 화장법 바꿨잖아! 이게 진짜... 아, 맞네! 바꿨네! 훨씬 아름다워졌다! 용서를 해주세요! 흐흐흐 아, 갔네... 오빠는 이 급변하는 사회에 발맞춰 변화무쌍한데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봐, 알았지? 그래... 저는 오늘 아침에 밥이 없어서 부딪히게 라면 사리를 끓여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에게 전화한 자주 통화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몰라, 어머니야? 보험... 정답은 보험 아줌마입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모르시는군요? 다른 문제 내봐 좋아요, 오늘 오빠랑 먹은 점심때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스테이크 오빠 나 베지터블이야! 정답은 상추입니다! 오빠 나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오빠 나 나를 너무 많이 받았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네, 아니, 내가 아무도 지날든 사람이니, 아니, 내가 내가 내 지구에 있는 것 같아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